김정은은 한국을 제일 적대국이라고 규정하고 유사시 한국 영토 점령을 국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체제 결속을 위해 한국에 대한 적의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은 국방성에서의 연설에서 한국 괴뢰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일의 적대국과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를 위한 천만치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털어버렸다며 적대국으로 규제한 데 기초에 언제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챙기는 게 아니고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지 않는다며 적들이 무력을 사용하려 된다면 우리 수중에 모든 초강력을 동원해 적들을 끝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발언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한국 괴뢰 주적 규정과 영토 점령을 국시로 결정 북한 김정은이 8일 한국에 대한 주적 규정과 유사시 영토 점령 방침을 국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는 국방송을 찾아 방문해 실시한 연설에서 자기를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 힘을 지니고 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며 얼마 전 우리 당과 정부가 우리 민족의 분단사와 대결사를 총화짓고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혜로운 제1의 족대국가 불변에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정과 미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지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개 교전국가로 규정하고 유사시 영토 평정 방침을 밝히면서 헌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런 방침을 국시 즉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의 결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과 대화하는 비현실적 질곡 털어버려 김정은은 이로써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 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는 한국을 명명백백한 적대국으로 규제한 데 기초하여 까딱하면 언제든 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초강경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독립국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주변 환경을 우리의 국익에 맞게 더욱 철저히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이러한 정책 전환과 견결한 대적 입장을 주권사수 의지에 있어서나 군사기술력에 있어서 만단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가 이석기에 내릴 수 있었던 중대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는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맛바꾸어 챙겨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의 국경선 앞에는 전쟁열에 들떠 광증을 부리는 돌연변이들이 정권을 쥐고 총뿌리를 내대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해 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적들이 무력 사용하려 든다면 초강력 동원으로 끝내버릴 것.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합시다. 항상 임전 대세를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뒤 적들이 감히 우리 국가에 대고 무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역사를 갈아치울 용단을 내리고 우리 수중에 모든 초강력을 주저없이 동원하여 적들을 끝내버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는 국방송 방문에 이어 권군절 76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연예회도 참가했습니다. 국방송 방문과 연예회는 김정은의 딸 주예도 동행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이 난리가 난 발언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한미일 군사동맹 두렵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WTR 소식이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이 왜 중요하느냐라면 이 자들은 김정은의 최축근 외화보리 성원들이었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을 독대할 만큼 아주 중요한 해외 외화보리 핵심 일꾼 핵심 성원 8명 작년 12월 달에 탈북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냥 동남아시아라고만 밝혀주십시오. 이 소식은 동남아시아의 R 소식청이 전해왔습니다. 작년도 동남아시아 최소한 4개 국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동남아시아 4개 국가 북한 대상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 왜 저렇게 난리가 났지라고 했는데 11월 달에 한 번 난리가 났던 그 4개 국가의 북한 대사관 그런데 그 소식은 바로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12월 달 동남아시아 대기국과 북한 대사관 대사들과 참사들 무관들이 난리가 난 것은 그 4개 국가의 대사관에서 또 그 국가의 중요한 국가 총리급 해당하는 그 나라의 정부 요원들과 대개적으로 북한의 외화벌의를 하던 사람들 최소 8명이 동시에 4개국에서 4개국에서 동시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한 대사관이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이 자들은 바로 북한의 최고의 무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호위청북 산하의 특별 외화벌이 그룹과 장령들이었습니다. 외화벌이 장령들 나이대는 40대에서 50대 이 8명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김정은에게 최소 최소 30억 달러 이상을 외화를 벌어서 바쳤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김정은이가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서 너무나 많은 외화벌의를 해와서 김정은이가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원래는 소자급 내지는 중자급이었는데 소자, 중자급 그 호위청북 외화벌이 일꾼들에게 외화를 잘 벌어오니 야 자네들 다 별 달아주라 내지 별 달아주라 라고 해서 다 소장, 원스타, 소장, 장령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8명은 동남아시아 4개 국가에서 그동안 최소한 10년 이상 그 국가의 지도자들, 그 국가의 정부 관료들과 북한과의 외화벌의를 수퇴했댔습니다. 이 최소한 어떤 부분에서 외화벌의를 했는지 또 북한의 어떤 제품으로 그 국가의 상납에서 막대한 외화를 벌었는지는 그 항목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어찌되었든 그들이 10년 이상 동남아 지역에서 정말 엄청난 외화를 벌어서 또 몰래 그 달러를 현찰로 뽑아놓고 달러를 배에 한가득 실어놓고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또 몰래 밀항선을 타고 남포로 가서 현찰 달러를 김정은에게 상납하던 핵심 조직들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외화벌의를 잘 했으면 일괄적으로 작년도에 내지별, 소장, 원스타로 별을 주었겠습니까? 또한 이 자들은 외화를 벌는 데 있어서 북한으로 언제나 시도대 없이 드나들면서 김정은과 김여정, 김정은과 김여정과도 독대를 할 정도의 인물급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잘 쓰는 해킹, 해킹과 관련된 탈북자도 있고 고위장령도 있고 또 북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땡땡 이거를 되팔아서 동남아에 있는 깡패 조직에게 팔아넘겨서 수천만 달러를 번 사람도 있고 또한 북한에서 나오는 금정광, 금가루죠. 금정광을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로 팔아먹는 금관련 외화벌이 일끈도 있었으며 또한 이들은 북한의 무기, 북한의 AK 자동보총과 수류탄, 바깥주포 등 발사관 등 이런 북한의 무기를 몰래 몰래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중동에다 팔아먹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얘네들이 작년도 8명이 같은 날에 한 번에 뛰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동남아의 OO국가의 R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몇 년 전부터 서로 혈서까지 쓴 동지, 우희형제나 다름이 없는 이 동지들로 혈서까지 썼으며 몇 년 전에 혈서를 쓰고 배신하면 서로 다 죽이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리고 차근차근 탈북을 준비한 듯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김정은에게 약 30억 달러 이상을 외화를 바치니 김정은이가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하고 12월 달, 제가 예측을 했을 때는 12월 북한이 총화를 하는 것이라고 추론은 됩니다만 그날 동시에 그 나라를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OO동남아 국가의 R소식통에게 지금 이 지들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으니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그러니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크로스 확인을 한 이후에 방송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올해 1월 15일쯤 이 소식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아는 소식통들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북한의 외화번호를 버는 핵심 일꾼들 중에서 해킹조직 원스타가 탈툴했다는 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제가 아는 국정원 관계자분 세 분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 이러이러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정성산 선생님 저희는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분은 좀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오늘 답장이 딱 왔어다래 땡땡땡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감독입니다. 올해 1월 15일쯤 저의 R소식통 동남아 소식통입니다. R소식통이 작년도 12월 중순쯤 약 8명 정도의 김정은 외화보리 핵심 장령들 장군들이 집단 탈북을 했다라는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려면 크로스체크를 해야 해서 제가 선생님께, 국정원 선생님께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제가 1월 20일쯤 보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오늘 왔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정성산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8명인지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올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초에 동남아 및 제3국 가로열고 유럽 포함 유럽은 전 잘 모르니까 포함 김정은의 핵심 외화보리 일꾼들이 올해 초에 한국으로 탈북에 입국을 한 이후 국정원 조사 중이며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해도 되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정선생님의 결정입니다. 라고 답을 해왔스다래 저는 제일 지금 저는 제일 기대가 되는 건 뭐냐 이 해커, 동남아 이 동남아 해커들 보통이 아닙니다. 이 동남아에서 해커를 총괄하던 그 원스타 장군이 탈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며 김정은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